우리가 24번 문제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조헌은 금산에서 7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외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했다. 그래서 언제 당시에 의병이 활동을 했는데 이때 김천일 정문부 조헌 사명대사 유정 이렇게 나왔어요. 모르시는 분 없죠.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렇죠. 1번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세종 때. 그렇죠. 원래는 정확하게 세종 때 태종의 명으로 이종무가 정벌한 거죠. 송상현이 동래선에서 항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임진왜란이 터진 바로 직후 아닙니까. 그렇죠. 임진왜란 시작과 동시에 송상현의 변전. 2번이 정답.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안타깝죠. 그렇죠. 강화도에 먼저 갔는데 이때가 이제 그 뭡니까. 후금 청나라 애들이 먼저 강화도 점령해서 여기에서 안타깝게 순절했다. 최영이 홍산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최영 나왔으니까 이제 고려 말. 그렇죠. 강홍립 부대가 사루 전투에 참전하였다. 사루 전투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모른다고 치면 강홍립 나왔으니까 누구예요. 광해군대. 그렇죠. 중립외교. 이렇게만 기억해도 되죠. 그래서 광해군대 중립외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